찰스 왕세자와 곧 다이애나비의 1981년 결혼식 모습인데요. 이때 썼던 왕관이 특별 전시회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가 된 겁니다. 200개의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돼 있어서요. 정말 번쩍번쩍하죠. 이 왕관은 다이애나비의 친정인 스펜서 가문의 가보로 1767년에 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이 다이애나비는 결혼식 때 이 왕관을 착용한 것을 포함해서요. 199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7번만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81년의 결혼식 장면이잖아요. 그러면 40년 만에 공개된 거 아닙니까? 왜 60년 만이라고 하죠? 이 왕관이 지난 1960년대에 한 번 공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 1981년 결혼식 때 착용을 했는데 당시 결혼식 모습은 일반인들에게는 사진으로만 전해졌거든요. 그래서 실문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게 60년 만이고요.